현대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가 하울교육 이전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. 잠시 후 현대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를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다 오시지 않아서요. 부모님들 조금만 더 오시면 시작하도록 할건데요. 우리 아이들 지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 후 10분 후에 시작할건데요. 10분 후에는 뒤로 모이실거에요. 뒤로 저기 보이시면 아치 있습니다. 아치 뒤로 모이실거니까요. 그냥 말아주시구요. 잠시 후 10분 후에 모이시도록 할게요. 오늘 전주시훈교회 김세훈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대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바울비비전센터 2층에서 곧 시작됩니다.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더 이상 대표적인 conferences비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선물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반대로 모이실거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